예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진짜 멋있고, 이렇게 잘 나왔죠잉 진짜 잘 나오는 호피죠잉 아주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저희 이해가 멀쇄가 앉아있는 것 같이 보죠 잉내가 또 멋있는 작품을 한잔 보여드릴게요 눈도 잘 나고, 한금 못해 아주 멋있네요 깔끔하니 좋네요 살삼낙추가 멋있든 또 작품을 이렇게 한잠 해놨고 저를 또 오라고 하네요 아주 멋있게 잘 나왔죠잉 이렇게 무늬가 꽃무늬같이 생겼네요 꽃무늬같이 생겼네요 골도 잘 나오고 무늬도 아름답고 사이즈도 알아보니 무늬 진짜 좋은 꽃무늬예요 진짜 좋은 꽃무늬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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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멋있는 작품을 한 잔 했네요 빵만 조금 두꺼웠으면 진짜 전기빵이 너무 맛있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비벼서